한 장을 강화합니다. 선입금을 했으면 각오를 해야지. 일단 카드 파밍부터 해보죠. 그 다음에 월당 카드부터 먹어보자. 랩포 차방 눈보라. 차방. 이벤트 심장클 전까지 시청자 다 재우면 만화. 빨리 자는 척 하십시오. 자면서 방송 보라 말이야. 누가 봐도 다 자고 있네. 미션 성공해 보러는. 아까 안 잔다. 귀여워. 다 자고 있다고 대답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고 있는 거 맞지. 레이저 포인터. 아 저거. 일제사격이 나왔을까? 원래 포짓기. 다 밴뜨리면 미션 성공. 저거 거북이. 어? 아이 과f. 플리너 España. 일어나세요 호소요. 일어나냐 해. 조선의 자존심이야. 일어라. 일어나. 넌 조선의 자존심이야. 뚜와라 벗설트를 화나게 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사랑이는 거 약하다 욕하지마 난 사랑이다 카제님 받았습니다 폭발 푸샷 융합? 융합함 깍아 제거, 변화, 강화 병번개? 병번 융합 뭐 괜찮을 수도 있지 트하 나 어서오세요 기계학습 병번개 응 네 음 음 삽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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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은 육강력은 잘 잡겠네 저금통 의심 의심해봤네 근데 이거 딜 안나올거같은데 딜 뭘로 넣지 에 찌기밖에 안되잖아 이거 본다 아니 다음 층을 가야 얘네들이 술먹어있지 메아리 쓰끼 뒤에 메아리 쥐기 말고는 없겠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는 길가 메아리다 하이라인더 에르죠 뭐? 스네코? 야 잠깐만 스네코 봤다죠 메아리랑 찌끼가 있는데 이거는 스네코지 스네코 봤다죠 스네코 메아리 봤다 스네코 메아리 찌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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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 좀 쭉 합시다 신성 첨탑사이언스죠 유성타격 빨리 먹어야겠는데 잠자라 어? 불 불 불 불 볼 거면은 하나 봐도 되지 않을까? 음 교벌 교벌 카드 가방 포샷 짱버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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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 안 받은다 짱버샷 송 짱버샷 복 너무 끔찍하고 메아리 자방 그켜 진짜 그켜 메아리 자방이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코어 서지 왜 지금 주냐 네 눈절 최저쿠 하나 이런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냐 컴드 백소 컴드 백소 메아리 컴드 백소 컴드 컴드 어 자방 이제 필요 없지 메아리 자방 석은 너무 끔찍한데 어 예 빙 안 떴다 예 아니 팽이 어디서 백 백 백 어 짱 경기 짱 경기로 유타보자 흠 천재인데 홀로그램 그것은 팩트구요 능지상승 하지만 기분이 안좋으므로 감성첨탑에 달아 쓰지 쓰지가 구워 아 쓰지 왜 성쿠야 확짓 감성첨탑 대갑축 더해서 찍기나 더 써야지 강보험 괜찮을거 같은데 융합쓰고있는 덱이기도하고 메아리 강보험이면은 방어력 5야 냉정한 그렇게 필요없을거 같은데 일단 킹성짱격 진짜 급함 개급함 지자 유성타격 나오면은 이제 거의 끝난거지 네바 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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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시 이제 돌지 소비? 암전이 났을까 암전에다가 저거 뭐냐 컴파일 드라이버 소비 안쓰는거는 지금 컴파일로 들어오고있고 융합이랑 소비가 상성이 안좋아서요 컴파일 드라이버 컴파일 드라이버 컴파이버 컴파일 드라이버 Dream 이제 유타 왜 안줘요 뭐야 찢겨 어디갔어? 여기있다 유타 왜 안줘요 유타 유타 급해요 빨리 빨리해 빨리 유타 유타 기미 기미 유타 메아리 가면 갈까? 자면 잘까? 아니 발굴이 날까? 펜초 좋아요 저거 찬 공지는 없는게 아쉽다 메아리 왜 이렇게 느껴줌? 이거 찍기로 잡아야되는데 힘들 겠죠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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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쁘다 퇴하 못잡나? 취약걸려 있어서 맞으면 많이 아프겠는데 강봄자들 약화 걸려 있어서 딜 진짜 안들어가네 코스트 상태가 과일 줬어 하위보 스네코 하위보가 또 괜찮지 망치 또꼬 망치 또꼬 망치 또꼬 또꼬 뭐가 뭐가 좋지 망치 싶고 삽질할까 평벌이 나왔으니 신성이 나올거야 물음표 무쇠 카드 이벤트에서 신성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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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월드 눈 할퀴기 눈 할퀴기 좋긴 한데 제가 할인한다고 빙하 한 장 밖에 못 넣으니까 웬만하면 안 넣는 게 안 될까 멤버십이 요즘 상점만 많으면 할만한데 상점이 없어 상점도 안 넣던 상승 isn't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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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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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베아리 넣고 싶다. 킹 아리를 못 얻네. 저걸 못 먹네. 빙하 소개부원. 아... 메리 안 썼구나. 저거 어디갔어? 제게. 박제. 음... 굿. 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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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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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이오 가져올까? 수비 한 장이네 아 이거 사운드싱크 왜 점점 밀리지? 포션 밀리지 어땠음 표정 나왔다 아야 아 이 펭이 있었구나 한 번도 안 써서 몰랐네 쓸 일이 없잖아 만고 가는데 스윗 마이크 좀 껐다 켜야겠다 마이크 왜 점점 싱크가 늘리지 최적화 알고리즘 걷어내기 걷어내기가 낫겠다 알고리즘 키울 시간도 없고 아 이거 블리트 갔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냥 옆에 가서 아 응 심장은 미션에 없었다고 일단 마이크부터 어떻게 하자 아아 아아 아 아 됐다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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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어떻게 잡아 이걸로 심장 어이 심장 안될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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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귀집비가 나와서 저주 2장도 하이랜더 안됩니다 마이크 좀 키웠는데 다시 줄일까요? 아 아 아 아 마이크 좀 키웠는데 다시 줄일까요? 소리 세팅 다시 해야 되잖아 찍게 일단 서질 편향 있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세마왕이다 유타 나왔다 유하 유타 아잠깐만요 아잠만잠만잠만잠만잠만잠만 진짜잠만 유타가 아니라 고화강인데 이거 아잠깐만요 내 펜촉 서지 속도 포션 괜찮겠다 되돌리기 자가술 센다 소리는 하이랜더 때문에 아니 육아 왜 자꾸 삼코스터야? 꼴보기 싫네 메아리 쓸 수 있을까 어? 잠깐만 홀로그램이 엉콘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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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그램이 엉콘 떴다 어 심상치 않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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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세고 가야 되니까 적당히 때리고 비가 세고 넘어갑시다. 짧은 소리 두 번 쳐야 되죠. 아이, 털비스에. 달팽이는 파워카드 두 번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모기 모기가 퍼졌어 이거 꺼내오는 그새 도망쳤어 미친 그래서 눈치 빠른 모기는 싫다니까요. 모기 모기를 두 번 써야되는데 모기 다 뒤졌으면 좋겠다 진짜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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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s 모게 모기 모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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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ily 모기 모기 necessarily 안쓸까? 됐다 창반 허접색 메아리 썼으니까 메아리 작아서 해야겠죠 지금 자가소리 쓰는게 낫겠다 아닌가 세모항 2힐 자가소리 7힐 하면 9힐이고 그러면은 83이지 남아있는 파워카드 쓰면은 2회복이니까 아 이거 메아리 보는게 낫나 아 일단 일단 극한의 이득 각을 볼까 4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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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힐 6힐 4힐 5힐 4힐 5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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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풀피! 창방술! 버접술! 평영! 롬피 평영은 양날의 검이라... 똥형 거른다 아싸! 메아리 토턴이라 아싸! 기념품 발동왔네요. 어! 탄타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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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타까? 아싸! 아니 코스트에 반대 아니 코스트 왜 히트 학우로 나와 진짜 아 제발 꼬끔이라서 괜찮구나 써지 두번 쓰고 싶은데 오늘 룬피는 하리랬다 저것도 볶음이니땜에 데미지 얼마 안들어와 저것도 볶음이니땜에 데미지 얼마 안들어와 메아리 폭탄 편향 두번 쓸까? 어차피 저거 잡을거잖아 찢기 두번 쓸까 편향 두번 쓸까 찢기 두번 쓰면 펜초까지 발동하는데 찢기 두번 해놨겠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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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0코스트 겁나 같은데 폭탄 터져요 찢기 두번 해놨다 아 위모 야코 포션 먹을래? 난 이거 먹고가 아유 맛있어 심장 허어 접신 허어 접신 허어 접신 허어 접신 허어 접신 포션 벨트 가야겠다 징 음 유타 캐리 이거 민첩 속도 포션 없었으면은 조금 힘들수도 있었겠다 아 이번에는 삽이 일했네요 삽이 맨날 뻘짓만 하다가 오늘은 그래도 할 일했네 삽 아닙니다 삽 multiply 잃